새로운 캠이다 어 이거 무엇인가 이거? 빌려왔어요 잘 챙겨요 잘 챙기지 엄청난 카메라를 또 빌려왔지 내가 이거 되게 좋아 보인다 엄청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이거 저번에 빌거라 비슷해 이거 또 무거공이 이렇게 다 보이는데 아니야 멀리 보여 이거 아 다시 나요? 다 보여 찍어주세요 피곤해가지고 다들 뭐 한 버스 타는데 타는 때부터 목이 너무 좋아 계속 또 뭔가 타고 있는 느낌? 기다려주세요 이 시계에 실제인데? 나도 난 짐이 여기 다 붙어있어 이상한데? 어 맞 자. 난 떨어지는 것 같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